출근길에 신호에 걸려서 대기 중이었는데 1톤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를 해서 있었거든요 차주분이 옆에 계시던 환경미화원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셨고 장갑을 새로 굳혀 끼시고 차를 미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환경미화원분께서 뒤에서 오는 차량들도 수신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나 있는지 살피시면서 차를 이동한 것 같습니다 차가 무거워서 안 밀릴 때 내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출근길이어서 거기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제가 차를 멈춰놓고 내리게 되면 또 뒤에서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다행히도 환경미화원분이 반동을 이용해서 미시니까 잘 밀리는 모습을 보고서 안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접촉하기 힘들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모습 같이 보였고 그런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퍼져서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